여러분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홈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구입한거라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캐릭터 소개부터 할까요? 안녕 트루트루 웨이스와 뚜루뚜루의 대화를 잠시 들어볼까요? 무슨 그림인지를 물어보네요 케이크를 좋아하냐구요? 당연히 좋아하죠 Magia 선정된 어 horses삶아 내가 č척클레이 조작한 사거리에요? 오오륵 미구나 노래 좋아하냐는 but 케이크에 뭘 넣고 싶냐구요? 나름 꽤 많은 대화를 한 듯 해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영어 도서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선택 레벨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준비되어 있구요 선택의 폭도 많고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스토리를 읽기 전에 단어를 먼저 공부합니다 이제 책을 읽어볼까요? 스토리를 읽어볼까요? 스토리언iries 스토리언zuf著 스토리언 Chrissy 스토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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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책 선정부터 단어공부 함께 읽어주기 독해력과 이해력 확인까지 모두 해주니 너무 편하고 감사하더라구요 혼자서 질문도 풀구요 단어도 복습합니다 스펠링까지 봐주니 정말 믿고 맡기게 되더라구요 단어공부를 또 게임처럼 다시 배워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습이 총 8분 46초 걸렸네요 도전 독서왕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홈런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